요즘 독일 명차죠. BMW의 520D 차량의 화재 소식. 최근 며칠 동안 거의 아마 매일 전해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심지어 어제는 또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520D 그 차량입니다. 불이 또 나기도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 뿐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함께 달리는 다른 차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죠. 리콜 조치는 내려졌지만 여전히 고객센터 응대는 폭염만큼이나 답답합니다. 자세한 내용 법무법인 정의학의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따져보니까 요즘에 하루에 한 대씩 꼴로 화재가 난다는데 어제는 또 고속도로에서? 어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04km 지점에서 또 520D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천만다행인 건 운전자하고 동수자 모두 그전에 뭔가 사전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려서 빨리 내려서 그나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저도 가끔은 제가 뉴스를 하면서 이게 어디서 났던 화재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매일매일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리콜해서 고쳐서 해결될 문제인지 이게 문제는 본인 차, 차량만 불이 나면 인명피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차들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불안감들이 이게 520D를 몰지 않는 다른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굉장히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다른 차는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데 BMW 520D만 화재가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섰잖아요. 지난 4일입니다. 4일 오후 2시쯤에 강남과 아쿠정동 도산도로에서 말씀하셨던 520D가 아닌 미니 쿠페라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도로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거는 일단 BMW 딜러 측에서 소유한 차고 시험 운행하는 그런 차였거든요. 일단은 배터리하고 엔진부가 불타면서 전소했는데 이 화재는 사실 원인을 아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지금 다 추정이에요. 다 추정.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원인 때문일 것이다. 이 부품 때문일 것이다 정도인 거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BMW 코리아 측에서는 이 미니 쿠페의 전소 원인은 아직은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무부처가 국토부가 될 텐데 대책을 좀 내놓고 있나요? 사실 맨 먼저 했던 게 BMW 코리아 측과 했던 10만 6천 대 정도의 리콜 조치. 그게 리콜 조치가 사실 하루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게 3천 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10만 6천 대를 다 하려면 시간도 한참 걸리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리콜을 받아야 될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리콜이 오래 걸리면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리콜이 되면 과연 화재가 안 날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추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지금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긴급 안전 진단을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렌터카를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도 차량이 워낙 많잖아요. 신청하면 바로바로 차량을 무상으로 렌트해주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국토부가 이게 지금 사실 BMW 520D가 화재가 올해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대책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일다 보니까 이거 BMW 코리아 측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형사처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 BMW 화재 원인 은폐축순이 조사하겠다 저런 강정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BMW 520D 차량이 국토부가 선정한 안전한 차 중 하나였습니다.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매일 불타고 있는 저 520D가 가장 안전한 차 1위로 뽑힌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화재 빼고 제일 안전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의 그 이후에 행보도 신뢰를 잘 못 받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건수를 적어왔는데 1월에 3건, 2월에 2건, 화재 발생 건수입니다. 3월에 1건, 4월에 5건, 5월에 5건, 7월에 11건 8월은 계속 화재가 발생 중이고요. 아, 인지 중이고요? 대략 국토부에서 추정하는 건 4월에서 5월 정도 계속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 파악을 했을 것이다. 이때부터는 리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이렇게 자동차의 하자나 이런 것들이 알면서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징역형이나 1억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총 매출의 1%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의 1%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시기를 하면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때부터 하면 작년에 3조 정도의 매출을 BMW 코리아가 얻었으니까 최대 7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제는 이번 매번 글로벌 기업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보상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솜방빵이 정도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된다는 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재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대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의 손해가 나도 100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재계는 부담이 되겠지만 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과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BMW 코리아 측처럼 지금까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리콜 얘기를 했을까? 그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단소송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엄밀한 의미의 집단소송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원고인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손해는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차량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야 차값이랑 이런 기타 배상을 청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의 돈을 받겠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신적 손해, 불안감? 그게 얼마나 될까? 그건 어차피 계량화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중고차 같이 하락. 지금 중고차 사겠습니까? 지금 불에 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 정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데 1인당 지금 통상 500만 원 정도 선으로 손해배상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인정될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 코리아 측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는 사람도 그닥 많지 않고 소송을 해도 일단 당사자 입장에서 힘드니까 그냥 500만 원 저것도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BMW 코리아 측에서는 편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짱 대응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사실 어제도 잠깐 이 얘기 나눴어셨는데 레몬법이 시행이 된다면 레몬법이 그거 아닙니까?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레몬이어서 오렌지로 바꿔줘야 된다. 안전한 차인 줄 알고 샀더니 안전한 차가 아니었으니까 바꿔줘라 라는 공식이 적용된다면 레몬법을 통해서 이렇게 화재가 난 차량들을 일부 구제받을 수 있는 운전자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돼서 그런가요? 소급 적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화재는 발생 원인을 찾게 된다는 힘들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한 하자는 두 번 연속 같은 하자가 두 번 연속으로 났을 때 일반 하자는 세 번 연속으로 났을 때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에서 중재를 거쳐서 환불을 해주는 조치예요. 이거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몬법이라는 게 굉장히 이거는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 그래서 중재가 안 되면 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리고 화재라는 건 한 번 남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 이상 날 수가 없죠. 한 번 남으면 그냥 끝이고 전소되면 원인도 알기 힘들어요. 레몬법 적용 대상에 화재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엔진 결함이나 예를 들어서 동일한 고장이 한 두 번 연달아 나는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콤한 오렌지조사 알고 샀는데 소금 보니까 왜 이렇게 신 레몬냐 바꿔줘가 가능한데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레몬법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화재를 한 번 더 기다려야겠군요. 한 번 남으면 사실 전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레몬법 적용도 강제력이 없고 내년부터 또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BMW 520D 구매한 고객들 지금 앞서서도 간단히 언급을 주셨는데 집단소송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일단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30명 정도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소송인단이 모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BMW 측도 그렇고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520D를 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를 먼저 해야죠.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콜해서 고쳐주겠다데 문제는 일단 지금 대부분 추정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결함 때문일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품을 갈았는데 또 불이 나면요. 지금 그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피해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2017년에 새 부품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거에서만 지금 불이 나니 이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가치도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법적 근거들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보완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참 반복,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되는데 늘 답답한 얘기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항상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이 돼야 되고 쭉 얘기를 하면 다시 원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항상. 사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저희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수리를 받거나 조치를 취했으면 나중에 이거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BMW 측에서 해줘야 하는 거고 사실 BMW 코리아 측에서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리콜 되는 거, 기다리는 거 불안과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고치는 것도 BMW 측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쪽으로 먼저 나와야죠. 그래야 가능한 거고 이게 법적으로 아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먼저 고치고 청구하면 주겠지. 안 줍니다.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죠. 잘못도 걔네가 하고 용서도 걔네가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단 최근 계속되는 화제 보시면서 많은 분들 사실 BMW 차량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운전하시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BMW 520 차종을 보게 되면 피하게 된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고 관련 기사의 댓글로 논쟁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제 기사 중에 제일 많이 본 기사 1위가 이거였어요. 기계식 주차장 앞에 BMW 진입 금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BMW 안 받겠다. 네. BMW 기계식 주차장에 넣었다 거기서 불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타버리고. 네. 물론 시동 꺼놓은 상태에서 불이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BMW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커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리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로 위에 시험폭탄과 같은데 이제는 운행을 정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그런 얘기들까지 네티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BMW 520D는 끌고 나오지 마라. 네티즌들의 이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좋은 차를 사서 잘 몰고 다니는 소비자한테 역으로 지금 피해가 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소리를 넘어서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BMW 코리아와 국토부의 대책이 미비하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대책인지도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 좀 전향적인 대응책을 좀 마련을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게 쉽지 않나 보네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강경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아까 기계식 차량 주차. 만약에 그 안에 520D 차량이 주차했다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차량들 손해 대상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차주의 책임입니다. 차주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주차를 해서 자기 차에서 불이 난 건데 그게 이제 BMW 차량 자체의 원시적 결함 때문이라는 걸 차주가 입증을 해야 그걸 구상할 수 있겠죠. BMW 코리아 측에.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원칙적으로 내 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는 거잖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내 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기계 주차장 내 차가 다 탔으면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BMW 520D 차량의 원시적 결함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그걸 입증해서 BMW 코리아 측에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뭔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기 전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피를 한 상황인 건데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리콜 조치도 하고 정부와 BMW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고예요. 이게 그 당시에 차를 세워두고 피하지 못하면 정말 인명 피해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 주셨던 BMW 520D는 운행 정지 명령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인 얘기입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520D를 모는 차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매일 차를 쓰는데 오늘부터 운행 정지 하면 소비자는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BMW 코리아 측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비자들한테 지금 520D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보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거기다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네티즌들의 얘기는 BMW 측에 대한 잘못을 공격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나 진짜 나도 불안해. 520D가 옆에 지나가면 저기서 터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520D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해의 계량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법원이 위자료는 굉장히 짭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해도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배상을 받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지금 계속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소송도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이 개인이 대응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아까 구상권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개인 소비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법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단소송에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법적인 레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금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법인은 있는데 이 집단소송이라는 게 과거에 무슨 신상정보유출이나 이런 관련해서 집단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실제 배상액이 너무 작은 경우가 많고 앞서서 인당 한 500만 원 정도가 최대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5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동을 제기했어요. 이거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520D 소유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중고차 가치가 얼마가 하락했는지 얼마가 하락했는지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일단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겉을 외관상 보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0D를 몰고 다니면서 느끼는 불안감 내 차가 터지면 어떡하지? 불이 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520D를 불편해하는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위자료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잘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질 수 있는 소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가치 하락 정도인데 중고차가치 하락 정도로 이 소례가 메꿔질까요? 그래서 다 같이 합심해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합심해서 같이 대행을 하면 뭔가 그래도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 법 체계는 손해는 발생한 것만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쳤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되냐는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